이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윤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밑부도다 원하건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오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강화의 모호교회에서 처음 사역할 때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참 힘들어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참 힘들어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이렇게 잘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과 축구를 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에는 새벽부터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전날 금요철학까지 있어서 더 피곤할 텐데 왠지 축구할 때는 이렇게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은 피하려고 하고 또 쉽고 재밌는 일은 스스로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인데요 디도서는 사도 바올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성도는 이래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라 공동체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겉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올이 디도에게 건면한 성도의 수준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일지 혹은 쉽고 재밌는 수준일지 우리 말씀을 함께 주목해보길 소망합니다 1,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통치자 권세에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범사에 온유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미움, 다툼, 혐오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인간에게 모든 통치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나와 맞지 않는 사상 혹은 이데올로기를 지닌 통치자에게 복종하기란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쉽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개입이 됩니다 국가적이건 종교적인 리더에게 단점만 보이고 부족함만 계속 지적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걸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피해야 할 대화 주제가 바로 정치라는 주제이죠 또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아무에게도 비방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적어도 나, 내 자신 혹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게 위협이 되는 요소, 불안한 요소와는 가까이 사이좋게 지낼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만 끼치는 조직 구성원을 비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참고 참는다고 하지만 화를 내고 또 속으로 비방을 하며 무시하는 태도로 범사의 온유함을 소유하고 지키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사도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는 첫째로 통치자의 권위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꼭 권면한 것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사도바울도 성도들이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짧게 두 절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3절부터 8절까지 무려 5절을 할애하여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 7절은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 이러한 성도의 수준을 지킬 수 있는 이유 미움과 다툼과 혐오의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원리만 보면 참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와 다름을 미워하며 작은 위협에도 분개하는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것도 우리가 올바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결심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갑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또 믿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비방하지 않고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아무 쓸모없다고 느껴진 소외의 순간에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서 그 순간에는 이전까지의 모든 미움과 다툼이 무의미해집니다 이전까지 중요했던 가치들이 전복이 됩니다 나 중심, 내 것이 중심이었던 가치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치들이 점점 전복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백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백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이유는 탕감받은 그 만달란트의 가치보다 자신의 소유였던 백데나리온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탕감받은 남의 것보다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이 더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가치의 중심이 나였던 것이죠 만약에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그 탕감받은 만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자신에게 빚진 자를 너그러히 용서하는 온유함을 지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갑없이 주어진 은혜가 그 가치가 정말 소중한 것임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핍박 또 삿대질과 위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풀묻불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구원이 임할 것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범사의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행위가 아닌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당당하게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중반,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꼴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는 사람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갑없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성도는 자연스럽게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디도에게 건면한 성도의 수준은 아까 살펴봤듯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피하고 싶은 정도의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라는 수준으로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힘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제가 축구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였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선한 사람이 되는 습관을 가진 성도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외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여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기르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여 그것이 우선이 되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없이 주어진 은혜의 가치를 성도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갑없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행위에는 의로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오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시는 김준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와 사랑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그 고통과 또 삶의 흔적들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해답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성령의 새로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부모학교 2기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무한히 조건 없이 갑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이를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어두워져가는 다음 세대에 부응의 불길을 내는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하겠습